카오스 슬라임 등장 가인솔 3배럭트 가자 아니 호영이 이제 결반 버릴 때가 왔다? 맞춰요 지금 호영 반지가 이거거든요? 오늘 가디언님 맞춥니다 어오어 Harriet 어? 아 진짜? 굴자용도 떴다고? 아니.. 나는 왜 안 떴지? 엔젤링 올라갔다구요? 33퍼? 어떤거? 럭? 아 진짜네? 어... 판매디오네 방살보고 계십니까? 정매다 럭 3퍼 가엔링 우리 시분 오! 33퍼 링을 구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 럭 33퍼입니다 우리 호행일을 위한 가엔링 여러분들 그리고 조만간에 또 광고 하나 들어오거든요 광고 하면은 광고 좀 많이 봐주십쇼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건술토가 다 날린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호행일을 위한 럭 33퍼 우리 뽀로서님께서 바로 또 판매드렸습니다 결속반지에서 이거 22성 되면 진짜 지린다 아 이제 에디터 해놔야 되네 약간 성장맨인데 이번에 또 광고하고도 방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올리고 많이 또 사용해 주십쇼 제가 호형 팔만 또 도전 갈기겠습니다 호형이 지금 결속링을 끼고 있거든요 가디언 엔절링을 끼면은 이제 거의 뭐 스칼렐링 하나를 낀 구정도 효과를 또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에디터널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우리 가엘링 럭 7호 오 두 개만의 에픽 좋아요 아 이게 멜플이었지 그렇지 이게 멜플이었지 이러봐 충전하면 들어가자 자 20만원 들어가자 자 목표는 레전드리의 또 유효옵션 3줄입니다 3줄 그렇게 써주면은 매우 행복 등옥 가자 등옥 가자 등옥 가자 아니 10만원 사라졌어 와 1.9% 뚫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멈추자 여기서 멈추자 여기서 멈추자 여기서 0.497 제발 한 번만 재판 제발 재판 제발 어딜 100개로 레전까지냐고 아 왜 좀 건방진 발상이었나 아 다음달도 레드 유지네 씨 아니 등옥이 나 40만원 했는 매섭다 매콤하다 요즘 3일차 에디큐브가 유행이라고요 안돼 3일까지 에디큐브 안돼 진짜 야 야 야 야 야 에디야 자 씨 말 이게 뭐? 응 응 오 오 오오 야야 레전드리 그래 이 거지 아니 여기 메이플 포인트가 진국이었어 이제 시작이야 명훈아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제발 진짜 제발 옵션 날먹하겠어요 와 와 와 와 우와 아기 아깝다 칠호 와 와 má ni 옴 inasky가 또 발목을 이렇게 잤네 틀 envision 뭘 불큐냐 롯 뽑는다 남은 큐븀이 칠어 어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에이디는 없어요 아 에디만 맘만 불러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미치겠다 윗잠에 럭되어있으면 럭 무조건 뛰어야지 지금이야! 어! 어! 아 오늘 남은 등록했을 오후에 뭐야 아니 150억 태웠네 그러면? 나도 보고싶다 칠퍼오퍼오퍼 허허허허허허 이게 칠퍼가 럭이었다며 어 저 정신 나갈거 같네 기차연료 큐브로 달리는거냐고? 야 그런거 같아 여기 메이플 석탄이 아니라 큐브를 갈아 넣어가지고 메이플들이 다 허허헣 아이 진짜로? 어? 어 진짠거 같은데? 자기야 저기요 재 왜 마음을 짓밟으세요 형은 간절했습니다 진짜 아니 캐시교안 뭐야? 아니 붕윤톡님 이게 무슨일이야 잠깐만 형님 돌올게 비싸 인정 왜! 아니 이건 뭐야! 제가 세종 해드릴게요. 아니 불설지! 세종을 드려? 성공고수 있나요? 있죠! 말 만화삼! 아니.. 힘이잖아! 이건 아까 떴다고 럭을 띄워야 되나고 아니 얘 운명이.. 진짜 힘인가? 안돼요! 여기까지 왔어! 아니 방송감 좀 있네 근데.. 마솔? 휴대값이 얼마냐고? 에디 세종을 뽑으려면 짠 300? 편차 너무 커! 지금 얼마 썼냐고? 지금 큐브로만 한.. 120만? 120만 생각해? 120만? 168만이라고? 아.. 이거 뭐야.. 180이나 남았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남았네! 테마 불가.. 고맙습니다.. 택배송 도착했다.. 뭐지? 자디언 엔젤링! 마법의 가을으로 누우라.. 에휴.. 아.. 나 근데 또 오랜만에 큐브하니까 진짜 메이플.. 참.. 막막하네.. 한 부위 한 부위 다 띄워야되는게.. 대단 어떻게 했니 진짜.. 아니 근데 님들.. 평소에 자시에서 절대 큐브 안하면서.. 아니.. 아니 여기 옆에서.. 그러니까.. 아 여러분 저 좀 몰아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 왜 갑자기 옆에서 빨아버리는 거야.. 진짜.. 이거 문제가 있습니까? 야.. 어? 아니.. 가연슬.. 링 판매자 형님이신데? 프로님.. 아니.. 판매자 형님.. 뭐야.. 이야.. 야.. 아니 이거 판매도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아.. 진짜.. 깜마하네.. 야 판매자님마저 이거를 지원해주셨다.. 이제 뜨다.. 제발.. 아.. 자 프로님 진짜 고마워요.. 아이고.. 야 이건 가자.. 744야.. 744 떴다.. 오케이.. 아하하하 우포우포우포 오케이.. 야 이거는.. 이건 스탑이 맞아 x4 아니 판매자 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정답은 돌려서 감사합니다.. 야.. 우포우포 야 이거는 가자.. 이게 여러분 744랑 똑같아요.. 나아이씨..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주세요. 제가 절 한번 받겠습니다. 모여주세요. 뭐냐 절 해보거나 절 받으세요.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22성 바로 한번 갈겨볼까요? 제발 안 터져라. 가자. 22성 죽여자. 오늘 진짜 역사도 한번 쏘자. 이 새벽이 한번 완성 가자. 에디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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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테드 오퍼 오퍼 썼습니다. 15성 왔고요. 파란 구간. 파란 구간. 덜덜덜덜덜. 어우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고. 벌써 10억 넣어갖고. 깎아보자 깎아보자. 가자. 22성. 성공. 그렇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파방 가봤다. 제발 성공적인. 두번. 두번 넣었는데 1억. 돈이 그냥 삭제가 된다. 지금부터 무한 성공. 무한 성공. 어우 야. 미쳤다. 2룰로 하는게 나을듯. 근데 이미 개만이 있음. 어르신대. 너머. 히스. 대장으로 가쪽으로 가 pavement. 아 그래. 뭐 이거 잡고 걸렸다. 아 나한테. 그만. 안 보셨네. 아 나도 남아. 리버 SER. 나에게 신발. 지금부터 의사니 의사? 제발 아.. 아.. 벌써 주질볼타하네.. 아.. 아.. 다 빨아먹다가 터졌네.. 와.. 레전드다.. 원기용님의 띵우님에게는 고통만 선사하시나요? 몰라요.. 아.. 몰라요.. 아니 가행수로 남았네.. 아 잠잰니 진짜 완벽해졌네.. 오.. 반지 두 개를 묶이네 그냥.. 얘네 막 뛰게 딱 되는데.. 광기용이 저actly 떨려.. 아 행미 언제하냐.. 미션 producción revenge 모자 잠재olic.. 아 안돼 Marte의 시간.. 이거 정신 나갔어! 이거 150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